지민의 아저씨 지민의 아저씨 지민의 아저씨 대마이오 대학 간다 지민의 아저씨 내 5천만 받을게 됐지? 무브 비수도 없자 3천만 받아 10만원? 어떤 공간 하면 택시비를 10만원이나 준대?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다차차 광주 가는 샛길 같은 건 없습니까? 그쪽 거기가 어딥니까? 너무 좋아 지민의 아저씨 지민의 아저씨 지민의 아저씨 리포터? 네 뉴스요 뉴스 진짜 이렇게 찬이 없어 귀한 손님 아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여긴 제1공영방송 소속 이르기엔 힌츠패드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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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빠가 손님을 ve 왔어.